아, 그나저나 애들은 다 어디 갔지? 안 걸리고 다 피했을까? 유한. 응? 나 좋아하는 거 그만두지 마. 뭐? 나 좋아하는 거 그만두지 말라고. 무슨 소리야? 야, 너 나 좋아해? 그러니까 너는 날 안 좋아해도 나는 널 계속 좋아하라는 얘기야? 뭐? 웃기지 마. 네가 뭔데? 이러면 여자들이 확 넘어가든? 잡복도 정도껏 해. 놔, 갈 거야. 놔. 어, 보은아. 나 지금 병원으로 다시 들어갈 거야. 빨리 와줘.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마음 함부로 갖고 놀지 마. 나, 네가 좋아란다고 좋아하고 좋아하지 말란다고 그만두는 네 노예 아니야. 착각하지 마. 누가 그렇다고 했어? 누가 그렇다고 했어? 너야말로 오해하고 있잖아. 됐어. 네 목소리는 듣고 싶지도 않아. 알지 않아. 엄마. 맞아. 나도 좋아하지 마. 내가 왜 이리 안 죽을 거야?